TYM TM5757마력 트랙터 구매문에 010-7930-1364 판매물품 TYM TM5757마력 트랙터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세종시 연서면 월하천로 241 판매자 세종항공농기계 신바람 농기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귀농귀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농기계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주세요. 생산년도 2018 240시간 판매가격 2880만원 판매자 연락처 010-7930-1364 TYM TM5757마력 트랙터 판매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코너를 운영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www.http.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Survivor 구독 connects 감사합니다.